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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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쫑쫑한 흉먹자 으 착해 오 착해 으 한 번 더 쪼쪼야 쫑쫑한 흉먹자 이리와 다 먹었어 진짜 너는 사람만큼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없는 동물이 없는 것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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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먹자고 안 했는데 아까 먹자고 부를 때 와야지 내려가 일단 목적으로 와 내려 내려가 많이 중단은 게 아니라 내로 가 어 오 잘가 오 안녕히 가세요 아 4 안녕히 가세요 다시 초대 못가 전차 자 가식 먹자 Non.이거 먹자 이거 먹으러 와야지 어떻게 보는 거야 고장 났어 짠쪼야 짠쪼 간식 먹자 올라와 간식 먹자는 소린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올라갔는데 안 주던데 지금 올라오면 줄게 올라와 짠쪼 올라와 여기 올라와 먹자 아깐 안 줬는데 올라가면 주는 건가 많은 건가 여기 누울까 말까 모르겠다 그냥 누워야지 나는 너 마음 읽기 선수다 그러면 내가 직접 대령해야지 짠쪼야 아니 아주 말 안 말을 한 번 놔야 된다니까 아니 눈치로 보지 말고 말 아니 말 알아 들어야지 토끼야 말이야 교양 있게 자 짠쪼 짠쪼야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들어봐봐 귀로 자 내 말 해볼게 쭈쭈 간식 먹자 자 아이고 잘한다 꼬리가 삐뚤어졌는데요 선생님 균형을 맞춰야돼 네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 짜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마술이네 마술 그래 잘가라 쫄쪼 행동 맞추기 이제 그루밍을 한다 안하네 안하네 그러고 좀 있으면 눕는다 안 눕네 어 두었다 귀여워 안주야 안녕 안녕